오렌 버펫, 찰리 멍거,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던 세계적인 경제학자 카오식 바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장애물과 난간을 헤쳐나가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않는 도구가 있다. 바로 추론하는 능력이다. 게임이론은 사회적 상황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기술이다. 게임이론을 활용하면 전쟁, 외교, 기업 전략 개발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인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카오식 바수님이 지은 경제학자는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는가입니다. 워런버핏, 찰리먼거 등 수많은 투자대가들은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독립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게임이론을 통해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과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매일 이 책을 옆에 두고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운동을 해서 육체가 건강하게 되듯이 정신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임이론 2. 왜 과거의 데이터와 차트에 의존하는 투자는 실패할까? 귀납법의 오류 3. 위기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자세 4.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는 법 5. 인생 게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임이론 현실에서 역지사지가 안되는 이유 1972년 나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학생으로 런던에 왔다. 런던에 도착한 지 몇 주 안되었을 때다. 학교 근처의 브론즈윅 스퀘어를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내게 물풍선을 날렸다. 물풍선이 어깨를 스쳤지만 다치거나 옷이 젖지는 않았다. 나는 이제 막 런던에 도착한 풋내기였고 사실 고향인 인도를 벗어나 다른 세계에 나온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물풍선이 날아든 사건이 잘잘못을 따질만한 일인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바로 그때 덩치 큰 남자가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대놓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봐 청년 내가 당신이라면 저 꼬마를 한 대 때려주겠소. 하지만 나는 즉시 머릿속으로 아니요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지 않은 걸 이미 똑똑히 봤잖아요. 라고 반박했다. 그의 폭력 성향을 감안해 이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는 말은 칸트 윤리학에서 후생경제학, 게임이론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추론의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 표현을 오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내가 당신이라면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미 봤으므로 내가 당신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도 여기가 약간 헷갈렸었는데요. 즉 내가 당신이라면 어차피 나는 당신이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는 말이 내가 당신과 일부 비슷하다는 의미라면 흥미로운 질문이 많이 생길 것이다. 내가 당신과 비슷한 부분은 여러 면이 있을 수 있기에 상당히 모호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임이론에는 이런 종류의 추론이 많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단지 나만 영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리한 상대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할지 거기에 더해 상대가 내 행동을 어떻게 짐작할지까지 생각해야 한다. 즉 게임이론의 특징이 내가 영리하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영리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사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요. 상대방은 왜 그 기업을 사지 않고 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투자에서도 이 게임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는 왜 행복해져야 하는지 행복해지려면 왜 이성적 추론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이론에서 사용되는 추론을 활용할 것이다. 게임이론은 사회적 상황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기술이다. 게임이론을 활용하면 전쟁과 외교, 기업전략 개발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인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파멸 직전 세상을 구한 케네디의 전략 1962년 10월 16일 화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안된 시간에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 맥조지 번디에게서 긴급보고를 받았다. 미국의 U2 정찰기가 수련이 쿠바에 핵탄도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도시들을 단 몇 분 만에 폭격할 수 있는 거리에 핵무기가 배치된 것이다.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내가 만일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면 소련의 공산당 총리 니키타 후르쇼프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 케네디의 결정은 전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었다. 또한 그는 후르쇼프 역시 자신의 행동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한 후에 다음 행동을 결정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고전적인 게임 이론으로 체스나 브릿지 게임에서 흔히 쓰이는 추론 방식이다. 다만 다른 점은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13일은 인류가 목격한 가장 위험한 시기로 역사에 남았다. 시시각각 상황이 위태로워지는 오싹한 게임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무려 180대에 달하는 핵무기 탑재 폭격기가 소련 국경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파괴되겠지만 소련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른바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는 보복 타격의 능력을 보여줘서 선제 공격을 단념시키려는 전략이다. 일부 국가가 핵을 보유한 이후로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 생산을 고려하게 되면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되었다. 게임 이론은 20세기의 등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지만 푸틴의 경우처럼 상대의 합리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 사각지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직관 심리학 정치학 철학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양한 접근법으로부터 얻은 여러 통찰을 종합해 판단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게임 이론을 인생의 위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인류는 지난 수천년 동안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직감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그러한 직감이 게임 이론의 일부 토대를 제공했다. 하지만 게임 이론은 논리적이고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국제협력이 시작되면서 그로벌 기업이나 각국 정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하게 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게임 이론이 대두된 건 우연이 아니다. 게임 이론은 전쟁과 외교 기업 전략을 위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면서 현대 세계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주었다. 이 책을 한 번에 몇 장씩 읽으면 마치 조깅이 몸에 이로운 것처럼 정신에 이로울 것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생산물을 만들거나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조깅을 하진 않는다.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다른 일도 더 잘 해내려고 조깅을 한다. 마찬가지로 논리와 게임이론은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정신적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매일 스토크나 십자말 풀이를 하는 대신 이 책을 몇 장씩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2. 과거 데이터와 차트에 의존하는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 귀납법의 오류 자연의 패턴을 관찰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대표적인 귀납출이다. 우리는 대부분 내일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믿는다. 과거의 태양이 규칙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귀납출이다. 이와 달리 연역추리는 오로지 논리의 근거에 어떤 전제하에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때 그 전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참이다. 닭이 저녁식탁에 오르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 일찍이 나는 철학에 푹 빠졌다.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버틀런드 러셀의 논문 철학의 문제들에 실린 귀납출이를 매우 인상적으로 읽은 것이 계기였다. 그 논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다. 한 남자가 날마다 닭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먹이를 주지 않고 모가지를 비틀어 죽였다. 이 이야기는 귀납법의 함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회의적인 시각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성적 사고로 출원하라고 강력히 권한다. 나는 닭 이야기에 있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닭이 저녁식탁에 오르는 상황을 피하고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십중팔구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삶에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초조해 한다면 스스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더 좋은 선택을 통해 돈이나 권력 명성 등 자신이 추가하는 것을 최대한 얻게 해주는 실행 가능한 행동이나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불안해 하며 고민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다. 닭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면 남자에게 화를 내며 달려들어봤자 먹이가 줄어들거나 발길질만 당했을 것이다. 닭같이 살라는 말은 닭처럼 미래가 과거와 똑같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라는 뜻은 아니다. 삶의 행로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과거에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미래도 과거만큼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러셀의 사고 실험은 귀납법이 지닌 문제점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태양이 매일 떠올랐다고 한들 내일도 태양이 떠오른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인생은 귀납법에 의지한다. 인간은 자연에 있는 패턴을 관찰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자연을 관찰하고 머릿속에 패턴을 만든다. 하지만 여기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정말 정직한 결론에 이르려면 우리는 회의론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귀납법은 어느 순간 틀릴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에 미국 시장이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폭망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데이터 또는 과거의 차트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과거의 패턴을 관찰해서 미래에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언젠가 틀릴 확률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할 때 귀납법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납법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힐 때는 귀납법의 결함을 인식해야 한다. 세월이 흐리면서 나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잘 써먹지 못하는 명약이 바로 추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3. 위기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자세 나는 스스로를 대체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심 걱정이 많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게도 우울한 시기가 있었다. 17살 때 나는 절망에 빠졌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상태는 호전되었다. 우울감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1년 반이 지난 뒤에는 깔끔하게 사라졌다. 우울증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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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내게 꽤 도움이 되었던 전략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솔직한 추론이다. 추론을 할 때면 나는 100% 솔직해지려고 노력했다. 항우울제를 복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추론하는 게 내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 내게 추론이 실제로 특별한 도움을 주었든 그렇지 않았든 가혹할 정도로 솔직한 추론은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하지만 잘 활용되지 못하는 도구라는 믿음이 생겼다. 예를 들어 분노에 대해 추론해보자. 때로는 화를 표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화를 내고 안 내고 가 아니다.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추론해보면 분노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체스를 하면서 상대가 룩을 옆으로 옮겼다고 화를 내봤자 게임을 더 잘 풀어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최고의 체스 선수들은 자신이 지고 있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추론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바로 선수들이 게임이론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당신도 삶에 적용해야 할 사고법이다. 때때로 당신이 화를 표출하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화가 나는 일 즉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 여기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위기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지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화가 나도 감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은 댓글에 구매 링크를 적어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는 법 추론 능력은 인간이 지닌 능력 중 가장 가치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낮다.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인간의 고뇌는 상당 부분 추론 부족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삶이 요구하는 수많은 일에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커리어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본능적으로 정신과를 찾거나 약을 먹는다. 심하면 스스로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기도 한다. 당연히 약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대개는 약을 대신하거나 적어도 보완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 방법이 바로 추론이다. 우리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간단한 연역 추론 말이다. 추론 추론하는 기술은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고 동료들과 잘 지내며 불쑥 취미는 좋지 않은 생각을 다잡고 심지어 우울증을 물리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정신적 장벽이 가득하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사고는 마비되기 쉽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을 위료하려고 한다. 그건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추론 능력은 호모사피엔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에 사실상 우리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 성가신 친구 못된 상사를 상대하거나 긴박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는 평소보다 추론 능력이 떨어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나는 현실에서 추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당 부분 감정적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코넬 대학교에서 게임이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 델리경제대학교 학생들과 이타카이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다. P 실험자에게 A, B, C 세 문장을 보여주고 A와 B는 참이라는 전제하에 C가 참인지 거시지인지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실험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문장으로 수행한다. A, 모든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있다. B, 톰과 조는 남자다. C, 톰과 조는 모자를 쓰고 있다. 실험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세 명제를 잘 이해하고 C를 참이라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논리를 3단 논법이라고 한다. 3단 논법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전해져 왔으며 기원전 2세기 고대 인도 힌두 철학의 학파 중 하나인 니아야 학파의 초기 베다에도 동일한 논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3단 논법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대답을 한다. 단 명제에 사용된 단어나 주제가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만 그렇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다른 실험이 있다. 이 실험 역시 3단 논법으로 앞선 테스트와 동일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를 다룬다. 앞의 실험 ABC와 구별하기 위해 이번에는 A-B-C- 라고 해보겠다. A- 모든 생명체는 집안일만 잘한다. B- 모든 여성은 생명체다. C- 모든 여성은 집안일만 잘한다.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응답자에게 A-와 B-가 모두 참이면 C-가 참인지 거짓인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명제의 가치가 아니라 논리만 판단해달라고 했는데도 상당수 응답자가 잘못된 연역 줄이를 했다. 즉 C-가 거짓이라고 말한 사람보다 C-가 거짓이라고 말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이런식의 잘못된 추론은 지적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 있다는 신호다. 논리를 감정적인 문제에 적용할 때 추론능력은 흔들린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다가도 시장이 폭락하거나 급격한 시세의 상승이 있으면 감정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의 두 실험에서 사용한 뭐뭐면 뭐뭐이다 라는 명제를 긍정명제라고 한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거나 규범적인 내용이 없고 세상은 어때야 한다는 암시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권고도 없다. 긍정명제에서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휴무이 주장했다고 하고요. 이를 휴무이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휴무이 법칙은 철학자와 철학적 논쟁뿐 아니라 훌륭한 의사결정 에도 중요하다. 긍정명제를 어떻게 분석하든 그 자체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진실에만 초점을 맞춰 긍정명제를 대해야 한다. 1959년에 버트런드 러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성이고 또 한 가지는 도덕입니다. 지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연구하거나 어떤 철학을 사색할 때 반드시 자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그 사실이 뒷받침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사회에 유익할 거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왜곡해서 것들만 보십시오. 도덕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은 지혜롭고 증오는 어리석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 점점 더 연결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의 본질에는 휴무의 법칙이 있다. 우리는 자기 가치관을 끌어들여 절충점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결정할 때 모모면 모모이다 라는 명지에서 내린 결론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진리는 정직하게 행동은 지혜롭게 러셀은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전적으로 물두하라고 조언했다. 진리와 진리를 말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때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일에서는 도덕적인 이유로 타협해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행동이다. 그것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옳을 수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느 친절한 노인이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노인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을 썼다. 식사를 마친 후 노인은 당신에게 맛있게 먹었는지 물었다. 맛있었다. 혹은 맛이 없었다는 실제적 사실이다. 이 말은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맛있었다고 혹은 맛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행동이다. 음식 맛이 형편 없었지만 맛있었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휴무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이다. 누군가의 감정에 불필요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도덕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상대의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진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도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모든 명제를 자유롭게 실험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결과에 100% 정직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훌륭한 의사결정 심지어는 행복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간이 겪는 불행 대부분은 정신적 혼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명제의 유효성과 관련 없는 문제들을 고려하느라 판단력이 흐려지면 개인적으로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었으면 이 맛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히 옳은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나를 경험적으로 깨달았는데 이 책에서는 진실인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행동은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여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5. 인생 게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십 억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대한 게임이다. 우리 활동을 제한하는 물리법칙과 생물학적 법칙을 제외하면 선택지에 아무런 한계가 없는 이 거대한 게임을 인생 게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게임이론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게임이론을 배우는 것은 결국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을 게임에 비유하는 건 참가자가 실행 가능한 행동이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그 선택만이 참가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는 다루지 않는다. 타인의 행동은 마치 움직이는 당구공과 같아서 당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당신의 행동에 타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도 당신은 통제권이 없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도 없다. 인생의 게임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점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하든 거기에 분노하거나 원망을 품는 것은 모의미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품으면 그로 인한 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물론 체스 같은 확장형 게임에서는 내 선택을 본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원망이나 분노에게 내어줄 자리는 없다.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쁜 인간은 호랑이와 비슷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보수 함수를 가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는 호랑이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화를 내지는 않는다. 호랑이 한테 공격을 받아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대처하려고 하면 상황만 더 나빠진다. 우리는 호랑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호랑이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호랑이를 다루는 최상의 전략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아타락시아를 실천하라. 건설적인 감정도 있다. 사랑이나 공감 같은 감정은 직접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주고 행복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사랑과 공감은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 원망은 우리 삶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 사랑을 키우고 분노를 없앤 상태 이것이 고대 크리스의 철학자 피론 에피크로스 스토아파가 자신의 철학으로 삼고 삶의 방식으로 실천한 아타락시아 다. 아타락시아 즉 사랑을 키우고 분노를 없앤 상태를 읽기가 얼마나 쉬운가. 정부나 국제기구의 최고위급 정책 논의부터 대학교의 학과 회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토론 현장에서 사람들은 아타락시아 를 쉽게 잃는다. 그럴 때 사람들의 목표는 발언권 확보다 만약 발언권이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라면 이 목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타락시아 를 읽고 화를 내면 누구의 마음도 바꾸지 못한다. 그저 남의 말을 누르고 내 주장을 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만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교훈이다. 발언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이게 현실 세계에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남과 얘기를 하다가 점점 상대방을 설득하려 다가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성을 잃게 돼서 험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분노를 잠재우고 사랑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 아타락시아를 읽기가 정말 쉬운데요. 저도 이 부분을 반복 읽으면서 분노를 억누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아타락시아를 잃지 말라는 공고와 관련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분노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게임의 결과를 바꾼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화내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거나 죄책감을 느껴 행동을 바꾼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신이 화를 품을 필요는 없다. 그저 화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화를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화라는 감정을 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즉 화를 내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만 감정까지 개입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인생 게임의 좋은 전략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감정을 관리하며 행복과 성공의 크기를 키우는 구체적인 노력이다.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감정 이를테면 분노와 원망뿐 아니라 증오 시기심 짜증 억울함 앙심 비참함 절망은 인간 정신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행동들 덕분에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온 건지 모른다. 특정한 행동을 촉발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혹독한 자연선택에서 살아남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않고도 그 감정을 이용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정신을 훈련할 수 있다면 그 감정들이 낫는 부작용은 배제하고 유익만 취할 수 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정보를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로 저장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감정적인 괴로움 없이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활용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보면 언짢아 하면서 못된 짓을 그만 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언짢은 감정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하지만 정신을 훈련하면 언짢은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마음의 평화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해주기 때문에 정신 훈련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주장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뒷받침한다. 여기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감정은 배제하는 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학자는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는가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1장 인생의 난제 어떻게 풀 것인가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장 인생의 해법을 찾는 게임이론 3장 불안을 이기는 균형이론 4장 더 나은 선택을 도와주는 사고법 5장 선한 선택에 대한 역설 6장 집단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7장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험 등 게임이론을 더 본격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뒤에도 읽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공유주의 비극 사슴사냥 게임 존네시의 균현 이롱 등 인생 인생과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에 구매 링크를 적어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